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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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큰거 봐 징그럽다 재미있다 전복 큰 거 봐 나 저렇게 큰 전복 처음 본다 전복 크다 전복 저보다 큰 거 부산 가니까 15만원 다 그런 거 포함해서 봤지만 이런 거는 네, 이제 이것만 봤으니까 대게로 하셔도 되고 킹크랩도 하셔도 되고 낙사도 하셔도 되고 드시고 싶은 거 여기서 사가지고 왔으면 양념값만 내시면 되시길 바랍니다 양념값만 내시면 되시길 바랍니다 양념값은 먹기 양념값은 먹기 자세히 자세히 이제 치킨이 아끄다 오는게 아끄다 오는게 아끄다 오는거 아끄다 오는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